안녕하세요 로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종도 해변상가 매물 소개합니다. 영종도 구우빼터 특화거리에 위치한 해변상가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상가로 향후 기대가치가 높은 매물입니다. 상가 앞 넓은 보행자 도로가 있어 상가 이용 효율성이 좋습니다. 바다 라인으로 상권 활성화 시 기대효과가 높은 매물입니다. 영종도 구우빼터는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며 해변 바다 뷰를 가진 프리미엄 카페거리 상가입니다. 주말에는 특수상권으로 관광호텔 이용객이 많고 수만 세대의 아파트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 입지입니다. 해변과 공울쪽을 잇는 코너 상가 건물로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전면부는 전호실 넓은 보행자 도로와 바다 조망 해변과 인접하여 카페거리라는 명칭에 걸맞게 많은 수요층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가 뒤편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제3연육교와 1.2km 정도 거리로 청라와의 접근 소요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이용 가능해 보입니다. 구우빼터 선착장부터 길게 뻗은 해변은 월미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월미도와는 다른 차별화된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층 좌측 통로 전용 약 10평의 금매물 상가입니다. 천정 택스 마감과 전면 좌측 출입문이 2개입니다. 매매가 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확 트인 시야가 시원해 보입니다. 넓게 보이는 곳은 야장 깔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총 3층 건물로 주차대수도 넉넉한 출입구 코너 상가입니다. 본 호실은 바다를 마주한 바다라인 상가 매물입니다. 전용 면적 약 12.5평 정도로 일반적인 1층 상가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이 약 24평 정도이니 분양평당가는 2,400만원대로 영종하늘도시 상가평당가 중 최저가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종하늘도시 상가 분양평당가는 평당 2,7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분양되고 있습니다. 상가 앞이 바로 바다로 넓은 보행자도로도 보입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